스파르탄록 코타나를 막아 하지만 제발 주운은 무사히 데려와줘 어시레스, 제파 모두 준비됐나? 잠깐 해나카 부탁 하나 하자 한마디 해줘 함께 먼 길을 왔고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끝내주게 강화해서 머저리 놈들한테 한방 먹여주자 투입 지점까지 10초 그리고 다 끝나면 1차는 버기 쏘는 거다 이번 작점만 성공하면 까짓과 빠시다 죽을 때까지 쏜다 타워두 탐퍼두 타워두 타워두 모시르스 팀 타워두 , 타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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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엘리오스의 법! 전진! 대공포를 소화해! 착륙지점 확보해! 상엘리오스를 위하여! 대공포 제1선이다. 전진해서 무력화한다. 대공포를 제압하라. 대포를 직접 쏟으라. 전력 공격 장치를 제거한다. 스파르타, 사료 50만 대패님. 그쪽으로 대공포대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니퍼면서 대공포도 처리하겠습니다. 문을 빈다, 스파르타. 아비타님도. 제군들, 오늘 우리는 슬라이온을 전령한다. 그리고 코버넌트를 끝장낸다. 돌격하라! 자, 스파르타. 현 위치에서 가디언까지 거리가 꽤 있다. 이동한다. 저기, 문으로 들어온다. 헬시박스 계획대로 컨스트럭터가 작업을 끝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가디언이 움직이겠지. 가디언이 움직일 때 뛰어서 올라타기만 하면 돼. 상헬리우스 에검. 전함대 보고하라. 함, 이성무. 원술로드 이성무. 레볼루스 이성무. 전함대. 코버넌트 공중변역에 집중 사격한다. 전해 전무 수정시킨다. 대공포대. 확인. 절의해. 그래야 상헬리우스 에검 함대가 진입. 상헬리우스 에검이 함대를 보내고 있어. 이쪽에서 대공포를 처리한다. 대공포대. 대공포 무력화. 상헬리우스 에검. 여기는 스파르탄러프. 현재 위치 대공포 처리 완료. 이동해.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위치할까? 상zie이하. 상헬리우스 에검. 상혁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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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